안녕하세요 여러분 벼뜬 공간입니다 저번 영상은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 재질과 이불 수건 등 패브릭 재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욕조의 퀄리티를 높여줄게요 이 욕조의 흰 부분을 메탈갑과 반사갑 등을 줄게요 그 다음에는 물 재질입니다 욕조 바닥을 클릭해서 이 바닥만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두께감을 주고 높이를 조정해 줄게요 에셋 에디터에서 리퀴드를 선택하고 워터를 선택해 주세요 워터 재질을 입혀주면 끝이랍니다 정말 쉽죠? 그 다음에 배수구에 메탈 재질을 입혀줍니다 메탈 재질을 입히는 방법은 이전에 알려드렸으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나무 재질 또한 대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말씀하세요 조정도가 다르다고 하면 되죠? 제발, 그렇게 해야지 괜찮아요 준비를 해야할 수 있는 가볍게이네요 각각의 신축 세트에 들어간 Ree수구역 대표가 추가 있는 56,000원 alt같이 방학을 섭섭하는 경우에 다행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대로 그리고 저의 재질을 입히는 데이밍에 감사합니다. 이번엔 수건 재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셋 에디터를 열어줄게요. 여기서 패브릭 재질을 선택하시고 원하는 재질로 입혀주세요. 이러면 끝이랍니다, 재질의 색상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상에서 체크 표시를 끄고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불과 베개도 마찬가지로 패브릭 재질에서 원하는 재질로 입혀주세요. 에셋, 에디터에 이렇게 다양한 재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것저것 재질을 넣어서 사용해보세요. 자, 그럼 저는 몇 가지 재질들을 조금 더 손봐 주겠습니다. 조금씩 손봐 준 것을 렌더링 걸어보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어떠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렇게 강의 영상을 찍으면서 몇 가지 야매 꿀팁들을 더 알아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